이거는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찍어 먹어야지 어떡해 어떡해 어디에요 어디에요 그리고 절대 끊어 먹으면 안 돼요 한 입에 아린이 아린이 뭐지 오늘 본 아린이 뭐지 목소리 크기 전 오늘 제일 커요 지금 지금 제일 커 치킨 치킨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그 그 아니에요 그거잖아 눈치킨 눈치킨 누가 저 불렀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당황 당황했어요 지금 지효의 연기에 당황했어요 지효 먹었어? 지효 먹방 어? 소유기 소리 소리